올해 자산 상위 20% 가구와 하위 20%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역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%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 5천 457만 원이었습니다. 이는 하위 20% 가구의 평균 자산 2천 584만 원에 64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.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관련 자산의 비중이 높은 상위 20%의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